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닉스로 배우는 왕초보 용단어 오늘은 치료일 제대로 말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단어 알파벳 M은 M, 알파벳 O는 O, N은 N, D는 D, 그리고 AY는 이중 모음으로써 A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Monday, Monday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월요일이라는 뜻이고요. 알파벳 T는 T, U는 U, 그리고 알파벳 E는 이번 단어에서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S는 Z, 그리고 D, AY는 Day, 그래서 Tuesday, Tuesday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화요일이라는 뜻이고요. W는 U, 그리고 알파벳 E는 A, 그리고 D는 이번 단어에서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N은 N, 그리고 E 역시 이번 단어에서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S는 Z, 그리고 DAY, 그래서 Wednesday, Wednesday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수요일이라는 뜻이고요. TH는 이중자음으로써 TH, U, R은 이중 모음으로써 U, R은 이중 모음으로써 U, S는 Z, 그리고 DAY, 그래서 Thursday, Thursday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목요일이라는 뜻이고요. F는 F, R은 L, 그리고 I는 I, 그리고 DAY, 그래서 Friday, Friday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금요일이라는 뜻이고요. 뜻은 금요일이라는 뜻이고요. S는 S, A는 A, 알파벳 T는 T, 그리고 U, R은 이중 모음으로써 U, R은 이중 모음으로써 U, R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DAY, 그래서 Saturday, Saturday라고 하지만 연음에 의해서 Saturday, Saturday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토요일이라는 뜻이고요. S는 S, U는 A, N은 D, 그리고 DAY, 그래서 Sunday, S 발음을 뒤에 U라는 모음이 왔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발음하셔서 Sunday, Sunday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일요일이라는 뜻이고요. 복습시간 발음과 뜻을 복습합니다. 그래서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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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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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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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Sunday 뜻을 알아볼까요?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Sunday, 일요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